찰스 3세 영국 국왕은 버킹엄궁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격려 행사에서 걸그룹 블랙핑크에 대형제국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행사에는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참석했습니다. 블랙핑크는 2021년 영국이 의장국을 수임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홍보대사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블랙핑크가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전 세계 시민의 인식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